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아입니다. 오늘은 노비녹초중에서 노노코스터라는 게임을 해볼건데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근데 제가 캐릭터를 바꿔서 더 운동을 잘했나봐요. 더 팔이 달나보이지 않아요. 얼굴은 괜찮은데 팔이 달나 졌어요. 봐봐요. 진짜죠. 아빠 가릭터랑 똑같은거는? 쇠 뭐야. 어 뭐야. 칼은 없나? 칼은 있긴 한데 칼은 동네고사야 되나? 칼은 없나? 이따가 볼까? 근데 왜 이렇게 보통이지? 왜 이렇게 보통일까요?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아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참 나 이것도 돈내고 사야되네 또 다시 가야될? 저 친구랑 같이 너무 하얗깐 보내 아니?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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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40 놔둘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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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제가 물어볼 녹화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상한 이유가 아니라 제 카트가 이런거에요. 제가 지금 안운전하고 있거든요. 그냥 움직이는거에요. 쟤도 마찬가지에요. 쟤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하로 가는 큰애 얘는 어떻게 하는거지? 얘는 어떻게 됐어? 친구야 그렇게 되면 얼른 내려야지. 아쉬워도 내려. 아쉬워도 내려. 내가 못가잖아. 그렇지. 나도 이렇게 되면. 어차피 나도 곧 있으면 죽을거야. 그냥 놔두자. 응? 그냥 죽어야지 빨리 놔. 이거 왜이렇게. 뭐야. 이번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다. 사람이 없으면 저를 방해하거든요. 다행이다. 그리고 쟤 뭐야. 안돼. 또 죽겠어. 됐다. 이제 쟤한테는 못따라졌겠죠? 이제 쟤한테는 못따라졌겠죠? 왜 경사로 여기있어 왜? 근데. 저도 옷도 안입었는데. 쟤네랑 같이 가야돼요. 왜냐면. 저 혼자 있으면 혼자 멈춰서 죽. 죽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쟤네들은. 쟤네들은. 저보다. 짱졌나요. 내 뒤에 아무. 아무도 없어. 그런 쟤네들던가. 애들. 오마이갓. 쟤네들이 뭐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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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 뭐하세요. 쟤네랑 같이 타. 쟤네랑 같이 타. 뭐지. 내가. 내가. 이게. 다. 내가. 내가. enfant 망했다 망했다 제네들 역시 제네들 내가 얻은 일이 돼서 너희들을 세포하겠다 그렇고요 그러면 제네들이 게임 밖으로 나갈거지요 제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아니 노블녹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게 양보도 안하고 그냥 자꾸만 망했는데 안 내리고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저는 노블녹스를 좋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엄마 아빠랑 채팅도 할 수 있어요 내년은 노블녹스에서 채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저기까지 가야되나요 이거 참 힘들다 여기가 동굴 같은 데였어 여기가 동굴 같은 데였어 여기가 동굴 같은 데였어 다행히 여기가 동굴 같은 데였어 다행히 여기가 동굴 같은 데였어 다행히 안 사고 났다 어떻게 또 사고나는 거 아니겠지 또 사고나는 아주 박살이 났는데 휴 죽었다 그리고 아까 거기는 보인다 아까 거기는 보인다 아까 거기는 보인다 네 저기가 이제 가야되네 저기까지 가야되면 Bus detected 얼마나 걷을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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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한 시간 걷는 거 아니야 이거 참 이는 두근도 눈을 쭤도 다른 건 거의 다 끊었네 저기 계단 한 시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까지 가려면 한 10분 더 걷는데 30분, 20분 걷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성공할 것 같아 아무도 사람이 안 보이고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살았어 또 여긴 배 타고 가야 되는 거 이렇게 오래를 되고 가니 쉽다 여름 그리고 전 또 아빠 아빠가 로고인을 해줬거든요 여러분도 아빠 허락받고 해봐요 엄청 재밌어요 여러분 가족기장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승구장도 할 수 있고 재밌게 즐겨보세요 엄청 재밌어요 근데 뭐야 온녀가야 돼 어 됐다 근데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 어차피 헐크랑 꽂았으니까 빨리 올라가서 퉁 퉁 퉁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어 저기까지는 못 올라갈 이상인데 내가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니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야 돼 근데 짧을 것 같은데 점프하면 더 느린다 점프하면 더 느린다 점프하면 더 느린다 근데 줄 거 전달 좀 더 오른쪽으로 가볼까 저 친구 보여 아까 그 친구잖아 이제 내가 1대입니다 거의 다 왔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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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 다음 녹화도 재미있게 보시고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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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안녕